경기도 일자리재단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일자리재단 서부사업본부 동반성장팀장 이혜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기도 일자리 박람회 개최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언제 열립니까 간단한 소개 부탁드려요 아 네 이번 박람회는 5월 28일 화요일에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데요 100여개 중소기업과 구직자의 만남회장을 마련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내 기업에는 기업 인지도를 높이고 우수 인재도 영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요 구직자에게는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네 경기도 일자리 박람회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분야도 있을까요 네 이번 박람회에는 경기도의 신성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신성장 산업은 보통 배터리, 반도체, 바이오, 인공지능, 모빌리티와 같은 산업을 일컫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를 3대 전략 산업으로 정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조에 맞춰서 경기도 일자리 박람회에서는 미래 신성장 산업의 기업이 80여개가 참여하고요 또 현장에서 면접과 채용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면접도 현장에서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유용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이 면접 말고 또 다른 것도 준비가 될까요 네 미래 신성장 산업에 대해서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채용관도 운영되는데요 채용관은 배터리, 디스플레이, 반도체, 바이오, 인공지능, 자동차 이렇게 6개 산업협회의 협조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일 설계관도 운영되는데요 이곳에서는 현직자의 멘토링과 이력서, 자소서, 전사 그리고 현장 채용 매칭까지 구직자의 실질적인 채용 연계를 도우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유익함과 즐거움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게임 프로그램 그리고 짠순이 유튜버 박재현님의 희망 콘서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게임도 할 수 있네요 네 즐거움도 잡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네요 일자리 박람회 채용을 희망하는 구직자분들에게는 정말 유용한 시간이 될 것 같고 또 재미있는 시간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2024 경기도 일자리 박람회 지금 쭉 안내를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죠? 네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채용 면접과 부조행사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는 검색 포털에서 경기도 일자리 박람회라고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기간은 24일 이번 주 금요일까지예요 그렇지만 혹여나 사전 신청 기간을 놓치셨더라도 박람회에 다닐 현장에서 현장 접수와 참여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직접 준비하신 팀장님께서 지금 이 내용을 굉장히 기울여 듣고 계실 많은 취준생 분들 계실 텐데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박람회는 신성장 산업 관련 협회의 소속 기업 그리고 IBK 기업은행과 현대산업개발의 우수 협력사가 참여하는데요 도내의 우수한 기업들이 참여하는 만큼 구직자에게는 더 좋은 일자리를 찾을 기회가 열리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구직을 희망하는 누구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 박람회에 오셔서 경기도에 다양한 일자리 정보도 얻고 취업에 성공하시길 기원하고요 5월 28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2024 경기도 일자리 박람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일자리 재단 이예인 동반성장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